12월 10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11번 발생하였습니다. 두토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규슈구마모토 압소산 근처에서 규모 3.2와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호카이도 이보리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고 도카라열도에서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페루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규슈가고시마에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도카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슈아소산에 며칠 전부터 화산 분화의 전주이자 마그마 또는 고온의 지하소가 대규모로 이동함을 알리는 저주파 지진과 산채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년 전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주슈아 동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으며 2021년에도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 후에 주슈 근처의 도카라열도와 동북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진의 균형을 남과 북에서 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4월에도 도카라열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5월 1일에 동북 지역 위하기현에서 진도호강의 지진과 5월 6일에 구마모토에서 진도사의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남과 북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9일에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항렀는데 이것은 53년 만에 도카라열도의 강진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일본대 지진이 해구 안쪽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규모의 강진이 해구 바깥쪽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저녁 11시 23분에 발생한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역의 규모 2.6의 지진은 최근 동북 지역의 아오무리현과 호카이도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늘어나면서 호카이 도 이부리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2018년 9월 6일 새벽 37분경 에 호카이도 이부리 지역 중동부 지역 바로 2021년 12월 10일 발생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대 여진은 규모 5.8이었고 진도 1 이상의 여진이 286번 발생을 하였으며 사망자는 41명이었고 부상자는 650명이었습니다. 2003년 호카이도 도카치 근해에서 발생했었던 규모 8.0의 강진 이후로 호카이도의 큰 충격과 피해를 준 지진이었습니다. 9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본 도카라요도에서는 3개월 동안 총 240 몇 월변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 으며 최대 규모는 6.1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호쿠시마현 앞바다 에서는 총 11억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니아기현 앞바다에서는 총 1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아기현 앞바다에서는 12월 11일 저녁에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